안녕하세요.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. 오늘은 충남 홍성군 장국면 월계리의 임야를 소개합니다. 먼저 계략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면적 13,223제곱미터, 약 4천평으로 보존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한 한필지 임야입니다. 임야 아래쪽에 국어와 접혀있고 보존관리지역 부분에 건폐율 20%, 농경률 80%의 주택건축이 가능합니다. 임업관련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이곳은 평당 17,000원, 전체금액 6,800만원입니다. 푸른 하늘과 어우러진 겨울산은 쓸쓸합니다. 산 아래 나있는 길을 따라 물건지로 향합니다. 길은 폭 3미터 도로입니다. 산으로 오르는 비포장길 옆으로 길게 국어가 있습니다. 비포장길은 타인의 도지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. 국어는 눈으로 보아도 제법 깊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산과 접한 국어의 폭은 약 13미터 정도이며 국어의 깊이는 제법 깊습니다.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. 마을 추입의 버스정류장은 조금 멀군요. 도보 30분 정도 거리이고요. 초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면소재지는 자차 15분, 홍성구은청, 역, 터미널, 중구도학교 등 홍성시내는 모두 자차 20분 내외 거리입니다. 산으로 오르는 길 앞에 작은 절과 소박한 주택 한 채 있는 조용한 곳입니다. 우변에는 산소 다소 있습니다. 산 아래 보이는 축산은 53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큰 영향 없습니다. 판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화면으로도 나타납니다.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. 경사 완만하고 잔목만 있는 곳이니 사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좋은 환경입니다. 임업용 산지로 개발할 곳을 찾으신다면 적당한 곳이 될 것입니다. 임업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세요. 고맙습니다.